진짜로? 쪼기 땡땡땡! 안 해, 쪼!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트리 한 번 만들어야지! 둘, 셋! 엠맥스1팀! 안녕하세요, ATG입니다. 저희 아빠가 곧 크리스마스라고 트리를... 근데 트리가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똑같이. 내가 그럴 줄 알고 트리를 꾸밀 수 있는 오너먼트를 준비했어요. 오너먼트? 열심히 트리를 만들어보자고 좋아요, 좋아요. 만드는 김에 사랑스로 ATG에게도 하나 드려보자고 그러면 그 산이 옆에 재료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산이부터 가보죠. 그래요. 누가 배고파? 너무하십니다. 야, 이거 누가 묶어놓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저거 찢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 매달아도 이렇게 안 와. 아니, 손으로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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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을까? 면을 찢을까? 자로 찢을까? 아니, 그냥 손으로 찢어. 손으로 찢을까? 손으로 찢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건 생각 못했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즈, 비즈 그거다. 비즈. 아, 이거 조금만 해. 나도 조금만 해 봐. 나도 조금만 해 봐. 야, 귀엽다. 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그냥 답답하니까 한 번에 가자. 그래. 다 같이 벌칙 받고. 그래. 나 두 개 한 번에 뜯어. 하나, 둘, 셋. 모르겠다. 도안을 한 번. 그려보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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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잠시만요. 생각보다 세게 먹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멤버들 주로 야식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소문이 자잘해요, 산 씨. 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야식은 무엇인지? 모든 야식을 좋아하지만 누구랑 먹느냐? 누구랑 먹는데? 저희 거실에 빌런 앨버 살아요. 아, 진짜 누구야? 한입 빌런. 한입 빌런. 누구지, 누구지? 양심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 왜요? 아니, 시킬 때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시키기 전에, 아니요. 제가 한 번에 할게요. 시키기 전에는 안 먹을 거였어요. 네. 왔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어떡해. 같이 먹는 거지. 네가 맞는 거지. 그렇지. 네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내가. 네가. 내가 안 했어. 내가 봤을 때 귀신이 있어. 자, 그러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데코드 작업 운영하셨잖아. 그럼 일찍이 데코드 마스터를 했는데 어디까지 마스터를 했어요? 3단까지 했고요. 그 뒤로는 학업에 전념하느라 그러면 지금 그때까지의 발자기를 여기 선보여. 이거 선보여 주실까요? 네. 암 마킹. 암 마킹. 암 마.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따뜻하겠다. 따뜻하겠다. 그럼 이제 다음 낙계로 넘어가자. 오케이. 우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연필과 세경필이 필요하겠죠. 오케이. Let it go. Let it go. 형 뜯어. 뜯어. 자, 다시. 직업의 문분을 다시 되찾고 ASM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형, 옆에 어떻게 가볼 거야? 뭐, 그거 왜 뭐해? 잠깐만, 잠깐만. 못하는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이거 전쟁가 봐. 유래가. 봐봐봐. 이건 몰랐지. 이건 몰랐지. 이건 몰랐지. 이거. 크리스마스. 어. 그리나. 트리 좋지, 트리. 루돌프. 루돌프 좋지. 에이티즈니 이런 것 같네. 몰라. 디즈니 영화를 좋아하는 성화. 맞아요, 좋아해요. 본인이 되고 싶은 디즈니. 캐릭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푼트. 라푼트. 라푼트를 되고 싶어요. 아니, 아니, 아니. 거기에 박시부스라고 말이 나와요. 아. 말이 되고 싶다고. 잠시만요. 말 없어요, 말. 뭔데 그래. 주세요. 박시부스. 네, 박시부스.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몰라.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기름 종이에 그리면. 형. 아니, 내가. 기름 못 해. 아니, 기름 종이에 그리면. 내가 피지로 못 옮기잖아. 미안, 미안. 그림 그리면서 얘기해요. 아들. 청소를 좋아한다는 성화. 대. 멤버들과 함께하는. 숙소 생활에서 가장 청소욕을 높게 하는 멤버는? You. 너요. 오준이가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요. 옷이 진짜 많은데. 가끔 그거를 색깔별로 놓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 정리요? 그럼 해줘요. 알지. 알았어요. 자, 일단 스케치. 잘했어, 잘했어. 너무 어려워. 잘했어, 잘했어.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본격적으로 피지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집게. 메스. 평소에 리폼이 치밀한 홍주. 내가 만들었지만, 이건 완판각이다 했던 작품. 가방. 그 가죽가방에 제가 찡을 박은게 있어요. 펑키한 느낌으로 리폼을 했는데. 어, 그러셨어요. 약간 저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제품이 나오면 사지 않을까. 아, 그러셨구나. 유서씨. 좀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도와줄까요? 내가 지금까지 쓴 곡 중에.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잘 썼다 하는 곡 있어요? 잘 썼다. 만족한다? 저는 로키의 스케치 단계부터. 어, 이건 뭔가 느낌이 온다 했던 곡이 로키였어요. 크으, 로키 진짜 좋아. 그러면, 사실 이렇게 ASMR로 듣기 너무 아깝잖아요. 네. 한번 딱! 불고발칙 받을까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시원하게 가시죠. 좋아요. 5, 6, 7. 에이! 저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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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해줘? 진짜로? 야, 이거. 이거 맞아? 한번 보고 올게. 기다려봐. 미안해요, 아빠. 골목대장 맞파기를 멀어버려. 그때 형 이렇게 됐어. 아, 뭐야 이거. 다시 해야 돼, 빨리 하자. 잠깐, 잠깐. 잠시만. 자. 오늘도 이런 거 잘한다. 오! 다 했다! 오케이! 여러분! ASMR이에요.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깔끔하게 다림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아트. 조심해, 조심해. 공주 형이랑 이따 치킨 먹을게요. 귀엽다. 아빠 미안.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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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된 것 같은데? 컨셉이 깡신거지? 엄마, 아빠. 팡맙맙맙맙. 좋아 좋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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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제가 귀를 빨갛게 할 수 있다는 증격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하필 제가 질문할 때 내 입술이 이 모양인거죠? 몰라요 빨리 잊었어 또 빨리 잊었어 박수 포장지가 포장 박스 아 박스 박스 안에 넣어야지 예노야 너가 취미와 특기가 모두 게임이잖아 평소에 즐겨하는 게임을 보고 팬들과 같이 게임을 한다면 어떤 게임을 해보고 싶어? 나는 모든 게임을 좋아해 어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거든 어 누가 오징어를 빨리 먹나 신박하다 오징어 게임 할 수 없잖아 그렇지? 너 오일남 할아버지 성대모사 잘하잖아 한 번만 보여줘 그래 그게 큰 소리로 한 번 해줘 큰 소리로? 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 있는 분들 웃기면 답을 짓 받으셔야 돼 오케이 내 이름이 내 이름이 뭔지를 아나? 5 1 남일세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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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작아 너무 작은데 내가 봤을 때 저게 잘한다? 어 저게 그나마 예쁘게 자야 되네 포장이 그러면 우리 거 포장을 해주고 내가 내가 내 거를 할게 오케이 아니 우리 에이틴이한테 주는 건데 예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자 믿도록 해 왜? 왜? 소주야. 이번 신곡을 ASMR로 춤과 함께 불러준다면? 춤과 함께? 춤과 함께 불러준다면? 번, 멋을 해볼까?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이런 게 바로 멋이기라. 스타 세계 틀어다. 다음. 우리 봐! 우리 춤을 봐! 달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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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봐! 우리 춤을 봐! 잘한다. 좋아요. 첫번째. 루돌프. 귀여워. 귀여워. 크리스마스 선물. 종합 선물 센터. 얘네. 이렇게 저희가 직접 컬러 비즈 오너먼트를 만들어봤는데 오늘 아빠 안 잔다 어땠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 플랫폼에 되게 나오고 싶어했는데 아빠도 시집에 만들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추억인 것 같아요 사실 저 오늘 진심으로 잘하려고 나왔거든요 제가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비록?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저희의 마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크리스마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든 이 오너먼트는 추첨을 통해 헤이딘이 분들께 증정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유튜브 영상 댓글에 참여 한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나페에서 짬병의 질 영상도 곧 올라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아빠 앉았다 에이티지였습니다 하나 둘 셋 아빠 고고고고 안녕 이리로 가자 자, 이리 와요. 아이고, 이불에서 덮어뜨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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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너 다리 지났어? 어. 저기 잠깐 앉아있다 와. 알겠어. 아빠 아니야. 야, 누가 아빠야? 아아.